사상 첫 3선에 오른 박원순 서울시장이 본격적인 업무 수행에 앞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문제인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지역배 기자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민선 7기를 함께 시작하는 시청 직원들과 함께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쌓인 지혜와 실력을 바탕으로 시민의 삶을 제대로 바꾸는 시정을 통해 시민의 준엄한 명령을 꼭 완수하겠다는 포부입니다. 박 시장이 해결을 약속한 5가지 민생 문제는 첫째, 100만 자영업자들의 삶의 문제 해결입니다. 카드 수수료 0%대이나 유급병가제도 고용안전망 편입입니다. 둘째, 임대차 문제 해결입니다. 높은 임대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국회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돌봄의 완전한 해결입니다. 임기 중 보육의 완전한 공공책임제를 실현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넷째, 주거 문제 해결입니다. 24만 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다섯째, 일자리 대장정 시즌2 시작입니다. 실질적이고 현장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현장 행정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먼저 강북으로 시장실을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선거 기간 동안 만난 수많은 시민들, 국민들이 처한 삶의 현장은 치열하고 절박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시민의 삶의 변화를 위한 10년 혁명을 위해서 과감한 재정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지역배입니다. 재정 확대를 멈출 수 있습니다. 단橋과 재정 확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픈해 말아, 그 시장은 시민의 삶의 변화와 진행되면 되지 않습니다.